밑에 출발해도 될까요? 출발! 네 출발하겠습니다. 고개를 조금만 더 이 상태 유지하겠습니다. 내려가겠습니다.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갖고는 출골티비입니다. 묵호등대에 왔습니다. 오늘은 묵호등대에 새로운 시설물이 오픈하기에 앞서서 시험 운행을 한다고 해서 체험하러 왔습니다. 어우 시원한 바다 저 밑에 전망대가 보이는데 저 말고 예 왼쪽으로 전망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갑시다. 고! 묵호등대는 지금 코로나로 폐쇄가 됐습니다. 입장을 하지 못하구요. 안에 못 들어가요? 안에 못 들어가요. 앞에 텐마를 붙여놨더라구요. 올라서 보면 참 예쁜데 연기 언젠가는 등대도 문을 열면 가서 보면 되겠죠 자 여기 한 번 볼까? 오우 아 자 닫았는데 뭐 뭘 닫았다고? 뭘 닫았다고? 오 닫았네 아 이런 자 안타깝네요 자이언트 슬라이드 14,000원이네요 입장료 2,000원 자이언트 슬라이드 3,000원 스카이사이클 15,000원 이 가격으로 하네요 6월 25일 금요일날 개장합니다 요금표를 보겠습니다 이용료 2,000원 어린이는 1,600원 단체는 지역민은 1,000원 학생은 800원이네요 아까 저걸 저걸 탔는데 우욱 하고 내려간거지 저걸 쭉 타고 자 슬라이딩을 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스카이워커 아찔합니다 저 맨 끝에 가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를 볼 때 아찔합니다 자 높이를 보겠습니다 네 쭉 다섯 네 아 어디가 이거 가네 뽕나무 자 잘 입어갑니다 몸이 답답해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약간 그런 원심력 같은게 원심력이 있어요? 카메라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?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어둡거나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? 아 예예 해봐 그렇게 빠르지 않대잖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이게 다 안전장치가 있잖아 네 자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밟고 올라가도 돼요? 밟고 올라가셔서 저기 네 줄 잡으시고 어떤 줄이야? 이 줄이요? 네 거기 안에다 발 넣어주세요 아 발 넣고? 아 썰메다 이렇게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내려가면 됩니까? 뒤로 누우시면 됩니다 어 누워서요 네 누워서 등 대시고 네 네 시선을 저 발끝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네 아 청소 들으라고요? 네 이 상태로 내려가셔야되지 안 그러면은 머리 부딪치십니다 네 네 밑에 출발해도 될까요? 네 출발 출발 요상태 유지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갑니다 오오오오오 금방이야 금방 내려와 봐 아 거기서 촬영해도 되요? 예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아 그래요? 예예 예예 아 걸어 내려왔네 걸어 내려왔어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? 네 아우 자 한칸 뒤로 한칸 뒤로 한칸 뒤로 한칸 뒤로 한칸 뒤로? 네네네 자 한칸 뒤로 딱 고기야 고기 고기 다리를 살짝만 이렇게? 네네네 하나 둘 셋 어떤 오 뭐 포즈가 있어요 여기서 좋은 포즈가 뭐 이런 포즈? 그런거 좋습니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찍어줄게요 네 됐습니다 하나 더 찍어줘라 가까이 와서 좀 와서 찍어봐 좀 자 밑으로 보이게 찍어드릴까 밑으로 왜 막 찍어 이게 이게 왜 이런거야 가까이 와서 찍어봐 못들어가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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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들어가겠어요 알아요 으쌰 으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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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눈을 보니까 살구나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